샌디스크 휴대용 외장 SSD는 속도, 안정성, 편리함으로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향상하도록 설계된 컴팩트하고 강력한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초고속 성능,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를 갖춘 샌디스크 휴대용 외장 SSD는 휴대용 스토리지의 가능성을 제정하여 전문가, 콘텐츠 제작자,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포괄적인 리뷰에서는 샌디스크 휴대용 외장 SSD의 기능, 잇점 및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것이 최고의 휴대용 스토리지 솔루션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인 이유를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샌디스크 휴대용 외장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작업 흐름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초고속 읽기 및 쓰기 속도를 제공합니다. 최대 1050MB의 순차 읽기 속도를 갖춘 이 SSD는 매우 빠른 파일 전송, 빠른 부팅 시간, 빠른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보장하여 지연이나 중단 없이 작업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 작고 가벼운 디자인을 갖춘 샌디스크 휴대용 외장 SSD는 이동이 잦은 생활에 적합합니다. 슬림한 프로필과 주머니 크기의 폼팩터를 갖춘 이 SSD는 가방, 백팩 또는 주머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어디를 가든지 파일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샌디스크 휴대용 외장 SSD는 어떤 환경에서든 사용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속도, 내구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다재다능하고 안정적인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눈부시게 빠른 속도, 컴팩트하고 휴대 가능한 디자인, 견고한 내구성, 범용 호환성 및 안전한 데이터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빠른 속도, 컴팩트하고 휴대 가능한 디자인, 결론적으로 샌디스크 휴대 가능한 디자인, 결론적으로 샌디스크 휴대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눈부시게 빠른 속도, 컴팩트하고 휴대 가능한 디자인, 결론적으로 샌디스크 휴대 가능한 디자인입니다.